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참 예수님 성경특강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소공부를 하다 보면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거의 한 구절도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진도가 나가더라도 귀양 여러 방면으로는 성소공부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문화, 기후, 정치, 군사, 경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공부를 하면 성소가 훨씬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특별히 저는 그런 걸 많이 성소를 읽으면서 느끼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녹여갖고 당신의 삶 안에서 3년 동안 우리들한테 이렇게 먹여주시는 게 오묘할 정도예요 그 똑같은 성소를 읽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을 때하고 전혀 배경 없을 때 읽을 때하고는 배경이 없을 때는 오해가 많죠 오해가 그래서 뭐가 성소가 미래 이래 이게 무슨 성소야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드리는 것들을 좀 들으면 좀 오해가 좀 없고 오히려 진리 쪽으로 나가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란 생명줄이죠 생명줄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란 생명줄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양산 성모 울타리에게 황창현 신부란 황창현 신부가 생명줄인 거지 생명줄 빵도 팔아주고 빚도 갚아주고 이것저것 이렇게 도와주듯이 물론 이제 여러 분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힘들지 않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잠비아를 돕는다든가 또 여러 공동체들을 5천명 쌀 보내주는 거라든가 또 김종용 신부님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또 감당이 됩니다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셔서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란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란 이스라엘한테 이집트를 택할 거냐 하느님을 택할 거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더 많이 택했어요 이집트를 그만큼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지금 이집트를 좀 봐야 돼 9천만 명의 인구 중 90% 이상이 이집트 전체 면적에 지금 9천만 명의 이제 2020년 2월 달에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란보다도 이라크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집트가 아랍 중동에 영향력이 더 큽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물론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죠 지금은 북으로는 지중해가 막고 있고 옆으로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아래로는 사하라 사막이 막고 있고 옆쪽으로는 리비아 사막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슬람화 되면서 전부 다 막혀버린 거죠 막혀버리면서 제대로 된 교류를 못했던 거죠 이슬람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래갖고 지금 현대세계에는 처진 후진국에 구진국은 아니더라도 중진국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아 어쨌든 지금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1억 명을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나일강변의 약 3만 6천 제곱킬로미터는 남한 대한민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농지가 이집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게 비옥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이집트 전체 면적의 94.5%를 차지하는 사막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죠 이집트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하이집트에 많이 모여 살죠 또 이 나라는 중동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또 경제면에서도 매우 앞선 나라죠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생산에서 관광, 농업, 산업, 서비스업, 관광업이 가장 크죠 부분이 각각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야 이집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입법, 사회 및 정치 안정 근래의 무역 및 시장 개방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국민의 90%는 이슬람 신자고 10%는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오르토독사라고 정통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독교 중에서 꼽트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라도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톨릭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6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집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는 오르토독스 제가 이집트 여기 안토니오 수도원에 저는 이집트를 갈 때 이집트 카이로만 간 게 아니라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꼭대기에 안토니오 수도 우리 은수자가 은수화된 곳을 갔는데 그 이집트 젊은이가 거기 산 꼭대기까지 걸어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왜 오냐 여기 세인트 안토니오 성인 보러 왔느냐 그러니까 I'm orthodoxer 라고 자기는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 은수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 공용어로는 아랍어 이집트 아랍어이고 고대는 고대 이집트 문자는 이집트 상영 문자 민중 문자 그 다음에 신의 문자 이렇게 세 문자가 있었죠 이게 로제타 스톤이라고 제가 한번 강의했을 거예요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왔을 때 그 대위라는 군인이 그걸 찾아와서 그걸 로제타 석을 갖고 유럽으로 갖고 가서 프랑스에서 한 언어학자가 20년 매달려 갖고 그 로제타 석을 다 해석을 하죠 그래갖고 점점점점 구약성서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죠 2020년 2월 11일 인구가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무바라크라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지금 1인 독재가 계속 됐는데 자스민 혁명이라고 2013년에 정권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중동이 불안불안합니다 이집트로 간 유대인 하여튼 유대인들은 재앙이 생기면 무조건 이집트로 가요 아브라함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군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사리 하려고 나그네사리가 유대인들의 아주 별명의 별명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군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 땅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는데 점점점점 네계부 사막 저도 네계부 사막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굉장히 척박해요 그러니까 기군이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쁜 부인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왕한테 불려가는 거 그건 뭐 거의 당연한 거죠 한동안 중세 때 그 영주가 결혼 전에 신혼 첫날을 영주하고 지내는 그런 아주 악법이 있었죠 그런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참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참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다 오빠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순하기, 남종과 여종,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부인을 팔아서 재산을 불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그래서 다시 또 내계부사막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간 대기근과 야곱의 이집트 피난을 보겠습니다 41장 아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유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꿈쟁이야 그래갖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한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가갖고 거기서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가난한 땅이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또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생명줄인 이집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흉년이 시작되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지졌다 이 빵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무바라크가 정권을 잡고 거의 30년 동안 그 집안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오후만 되면 군인들이 차에서 빵을 실어다가 시내에서 나눠줘요 무상으로 곳곳에 있는 무상으로 나눠주니까 일단 배가 안 고프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굳이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빵을 그냥 나눠줄 정도로 나일강 삼각주가 풍요로웠던 거예요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지졌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안문 사람, 모합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서 빵을 살라고 그랬던 거죠 온 세상은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46장 1절부터 7절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부엘세바 맨 남쪽이에요 네겹 사방 바로 위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사하게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에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시리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합니다 바빌론한테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 11지파를 빼고 10종족은 없어져요 유대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인만 남으니까 그 다음부터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용어적인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소가 훨씬 쉽게 여러분들 다가올 겁니다 하느님께서 밤에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쌀이 풍부하고 밀이 풍부한 데서 보리가 풍부한 데서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래야 야곱은 부엘 세발을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으로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70명이 내려갔다가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이 나온 걸로 성소는 보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숙이 1장 44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3550명, 20살 넘은 남자아들만 그러나 레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것도 기원전 1450년경으로 보는데 60만 명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0만 명, 왜냐하면 여자, 아이들, 노인들 쉬질 않았잖아요 그럼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200만 명이 40년을 광해에서 떠돌았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동네 하나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난한, 그러니까 약소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뻥이 센 거예요 어떤 댓글을 보면 신부님이 그렇게 성소에 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부풀리기를 좋아했던 거죠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부풀리기를 좋아했지 60만 명이 기원전 1440, 200만 명이 떠난다 그거는 거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하의 광야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하의 광야는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다고는 하지만 그게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여기 다시 공부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보통 성소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보는 건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것도 크게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하여튼 식량이 풍부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예언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성경 강의가 어떻게 일맥상통한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아,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이제 끌려가니까 이제 지겹다, 가난 땅에서 사는 거 그래갖고 다 어디로 도망을 많이 가느냐 하면 요로당강 건너편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다 이제 이놈의 땅에서 못 살겠다 이거야 이놈의 땅에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집트로 가는데 하느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글리 가지 말라고 하여튼 하느님께서 저는 어떤 오묘한 신비를 느끼느냐 하면 가난 땅에서만 당신의 모습을 제대로 게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 땅에서만, 그 약속의 땅에서만 당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땅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군대의 모든 지인관님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의 아들 아자르아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다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청한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어기죠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인간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자 가난 땅에서 살라는 거야 하느님은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죠 그래갖고 하느님이 이방인의 황제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을 또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에서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가난 땅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집트에 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제가 강의 때도 준비해놓겠지만 셉도아진다라고 70인요 이집트를 간 사람들이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전부 다 히라버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온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 이방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을 합쳐서 불러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에 남은 자들아 이제 유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아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라는 표현을 써요 유다에 남은 자들아 이제 다 종족이 다 흩어지고 유다 집화만 남는 거죠 유다에 남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흑사병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아주 초반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하고 전염병은 같이 갔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기본 백신은 나왔는데 영국발 변이가 그게 굉장히 심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흑사병으로 죽게 돼요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져 부어질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처지로 가죠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로마한테 완전히 흩어지면서 전세계로 떨어지면서 고향으로 못 들어가죠 여러분도 이 뒤도 조금 읽어보시면 이제 우상 숭배 얘기도 나오고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우파네스와 맨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 이게 제가 강의 때 다 하는 말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성서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재밌죠 마태오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이집트 타국살이를 합니다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해로대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해로대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종소리해서 구출해 낸 빠스카 사건이 있어요 빠스카 사건 이 빠스카 사건의 완성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죽음 없이 지나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이 천국 문을 열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선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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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국과 피부도 하반질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한국은 내가 없어 최고야 나는 내 사랑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 전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선 튕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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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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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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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에 참가해